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떠나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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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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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옳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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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과 질들과 되고 떠나다 모든 우울증과 되고 떠나다 우리 가정을 깨뜨리고 사업장을 무너뜨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이 도둑들 이 영적인 이 흑암의 영더라 내가 너희들을 결박한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한다 결박받고 따라가 따라가 지금 이 시간 따라가 옳지 간다 간다 도둑아 숨어있는 놈도 너 너 말이야 너 가 이러봐 예수 이름으로 가 옳지 마살에 예수 이름으로 병을 희망한다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내가 예수를 병하는 거야 암세포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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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 속에 흐르는 암세포 또 모든 장기 속에 숨어있는 암세포 아직 암이 우리가 하긴 안됐지만 나도 모르게 내 몸속에 자라는 암세포들 이미 암 송구를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 모든 육체 속에서 암세포 사라져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지금 사라져 모든 암세포 사라져 예수 이름으로 또 명하는 거야 조주 떠나가 세균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이 시간에 여기 참여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몸에서 바이러스 소멸대발을 쩌다 소멸대발을 쩌다 몸 안에는 모든 염증들 폐렴 기간지염 그리고 간염 재장염 모든 염증들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염증들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척추염 모든 디스크 협착증 목 디스크 거북목 일자목 척추 일삼사 모든 관절 손가락 발가락 무릎 팔목 엘보 예수 이름으로 모든 통증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통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비염 알레르기 비염 충농증 이명 이석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에 사라져 목내장 백내장 안구건적증 눈떨림 키익장애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중풍 뇌경색 누게리 파킨슨 모든 혈관의 뇌혈관 질병들 뇌혈세포의 이상들 희귀병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현대왕으로 고칠 수 없다는 희귀병들 주요 저들의 육체를 고쳐주시옵소서 처지 안전 기력이 나타나게 나와 주시옵소서 예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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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저들에게 자유암을 줄 수 없어서 육체의 자유가 이 말지요 육체의 자유가 이 말지요 모든 입안의 모든 영증 치아 예수 이름으로 추유되지요 예수 이름으로 식도 식도염 영유증 기간지 배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모든 영증과 모든 통증과 배섬유 그리고 모든 확장증 예수 이름으로 해결해 균들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간암 간염 지방관 간경화 간에 대한 모든 통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예수 이름으로 심장 심근경색 부정맥 그리고 심장이상 혈압 고혈압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심장의 기름 강하되지 심장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심장 이장 이장 모든 만성위염들 모든 영증도 사라져 모든 위교양 사라져 소장 대장 직장 항문 치질 치주염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방광 전립선 비대증 방광염 쇠장 암 쇠장의 이상 신장 콩팥 예수 이름으로 골들 신장결속 예수 이름으로 떠나들아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 모든 신장은 이제 기능이 회복될지어 신장의 기능이 회복될지어 신장의 기능이 회복될지어 전립선 비대 사라져 방광염 사라져 자구 예수 이름으로 혹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 모든 태문은 열릴지어 태문 태문은 열릴지어 예수 이름으로 옳지 골반 모든 허리 휘어짐 모든 척추 고통 어깨 회전근 그리고 석회 어떤 오십견 모든 언니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지금이 시야 동축이 사라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님께 채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의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정향 모든 암덩어리들 모든 정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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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암 떠나가 워라바스의 견멜로가 하바바디 하바바디 폐암 발가락 가령중 떠나가 워라바스의 불멸중 떠나가 거리 혁식중 떠나가 잇몸뼈 생성될지어다 워라바스의 견멜로가 하바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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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중독형 떠나가 술 방배 중독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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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의형 떠나가 음란의형 떠나가 버박의형 떠나가 마약의형 떠나가 자살의형 떠나가 죽음의형 떠나가 강박관형 떠나가 의기소침 떠나가 예수 그리스로 일명하노라 우울증 떠나가 떠나가 평강이 마치어다 평강이 마치어다 모든 도축은 사라져 갱년기 증세 사라져 비만 비만 예수님으로 사라져 날씬해질지어다 워라바스의 견멜로가 하바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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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바스 안다라바바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병들 모든 만병들 각색병들 사라지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인증 기적 크리스마스의 기득을 체막에 놓아주셔서 영과 혼과 욕이 흠없이 보던되어 주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우리가 바짝 들림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내게 놓아주시옵소서 천사들은 도우라 천사들은 도우라 더러운 병들 따라가라 예수님으로 따라가라 우리 몸안의 모든 알레르기 면역성 질병들 치유될지어다 희귀병 질병 치유될지어다 히쳐에서 일어날지어다 히쳐에서 일어라 히쳐에서 일어날지어다 발목 무릎 통증 사라져 옳지 걷지 못한 자 걷게 될지어다 심상을 들고 일어나라 심상을 들고 일어나 심상을 들고 일어나 지금 이 시간에 심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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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 환우들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일어나 걸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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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지금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지금 치료하세요 세계 최초 유튜브 신의료세입니다 아기가 잉태하게 노랍니다 임신 중 태가 열리게 노랍니다 워라바스 산라라바바디아 라바바디아 라바바디아 워라바스 산라라바바디아 라바바디아 초자연적이 놀라 울려 세리나 차다 초자연적이 놀라 울려 모든 중독들 게임 중독 TV 중독 드라마 중독 다 떠나가 예수님으로 떠나가 워라바스 겟멸로가 바 간절염 단 두통 사라져 예수님으로 지금 이 시간에 두통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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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바스 겟멸로가 바 하바바디아 청력 시력 회복될지어 이명 소리 나는 이명 한청완시 떠나가 조형병 떠나가 예수님으로 워라바스 겟멸로가 바 하바바디아 심의 자유할지어 심의 심의 회복될지어 워라바스 산라라바바디아 라스 가라바스 산라라바바디아 허리 똥춘 간절염 예수님으로 치유해 르바드스 간절염 치유될지어 고황장애 치유될지어 워라바스 겟멸로가 바 하바바디아 초자연적인 기력이 나게 재정의 기름붐 재정의 기름붐 채무의 영 가난의 영 떠나가 떠나가 초자연적인 재정이동이 이동되지어 예수님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하게 되어서 저들의 성교지와 교회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소서 손능의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손능의 불 손능의 불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친 자들이 열리게 하시고 잠잠자를 깨어나게 하소서 워라바스 산라라바바디아 눈 안에 있는 눈썹 수술하지 않고 낳을지어다 워라바스 견멜로 가바 허바바디아 예수 이름으로 압류는 풀일지어다 소송은 승리할지어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워라바스 견멜로 가바 유리가 빠져나가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워라바스 견멜로 가바 허바바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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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모든 가족이 회복될지어다 사업장 회복될지어 모든 자녀들이 회복될 남편과 아내의 강렬가 회복될지어 예수 이름으로 사당방귀 기술역사가 떠나가고 가정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지가 부흥되고 열매가 있어지고 극상품 포도일매를 맺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선교지가 되고 건강한 가족이 될 시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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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도 정도 치어될지어다 워라바스 견멜로 허리디스크 디스크 예수 이름으로 치어되 지금 이 시간에 불이 들어가게 하셔도 불 리시부도 파이어 리시부도 파이어 리시부도 파이어 파이어 불이 들어가지어다 지금 불이 들어갑니다 선교에 불이 들어갑니다 주의 신의 왕사를 바라소서 이 시간에 손 얹은 날마다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어되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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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나의 말과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거두시고 이 시간에 치유된 자들이 간증할 때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유튜브 신일패지만 아버지님 현장의 신일패보다 더 뜨겁게 더 놀랍게 신의 기적이 일어나게로 와 쓸 수 없어서 쓸 수 없어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